안녕하세요. 공단점포행원의 하루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기여분의 화성바란지점 전정인대리입니다. 일단 저는 10분 거리에 위치한 합숙소에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합숙소 관련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상반기에 경기권 핵심점포 전형으로 입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화성봉담 지점이었고 한 달 전에 이쪽 화성바란지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옆에 문서 하나 작성하실게요. 왼쪽에 성함이랑 오른쪽에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방금 누르신 거 비밀번호 AT&개스 누르시면 되세요. 네, 다 되셨고요. 나가시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다녀가셨던 고객님은 카드 업무를 보고 가셨는데요. ATM기에서 현금 인출 기능이 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기업 고객 팀으로 기업 대출에 대한 관리나 심사 등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기업 고객님들 수신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지점 소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뒤에 있는 4개의 창구가 제가 속한 기업 성장지점인데요. 지점 안에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성장지점의 목표가 신규 고객의 발굴이다 보니 기업 고객님들의 수신 업무도 저희 측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공단적 점포다 보니까 수입과 수출 관련한 외환 거래가 많이 일어나요. 그중에서도 외화 송금 업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수출입과 관련된 외화 송금을 보낼 경우 송금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가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증빙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공인인증서 수수료 납부 되셔가지고요. 성명에다가 업체명 한 번만 적어주시겠어요. 등록번호 나와 있는 거 있죠. 96 나와 있는 거. 이거를 알려주시면 그쪽에서 인증서 진행이 가능하실 거예요. 다 되셨나요? 네, 다 되셨어요. 신분증. 들어오신 30분 아직 안 되셨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금 제가 도와드린 업무는 기업용 공인인증서 발급 업무였는데요. 보통의 공인인증서는 직접 발급받으시면 되시지만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되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고 은행에 한번 오셔서 본인 확인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등록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PC에서 진행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무적인 일과 또 바깥에 사람을 만난 일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은행원이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았고 부채근행이다 보니 내가 평생 몸담을 수 있겠다라는 안정성이 컸던 것 같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랐는데 은행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또 적기에 지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옆에서 많이 봐왔어가지고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경험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났던 거니까 거기서 뭔가 내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자기소개서에 녹였던 것 같습니다. NCS라는 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부족한 시험이고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구나라는 걸 느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는 급여이고요. 두 번째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인사이동을 통해서 또 사람들도 바뀌고 하는데 사람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점이 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좀 대출 지원이나 이런 거를 거절당해서 오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거를 계기로 업체가 좀 정상화되는 걸 볼 때 지원이 어렵다고 마지막에 이제 오셔가지고 진짜 도와달라고 했었던 곳이 한 군데 있었거든요. 노력해서 지원을 해드리면은 업체가 살아날 곳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시는 모습 보면서 그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길에 합숙소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은행은 순환 근무라는데 만약에 연고지가 아닌 곳에 발령받게 되면 어떡하지? 고민이 생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합숙소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주거지 걱정 없이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최근 좀 더 편리한 합숙소 제공을 위해서 1인 합숙소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다 보니까 두 명이서 사용하고 있지만 동기화 사용하고 있을 만큼 인원 배치에도 크게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전형에 지원한 이유는 하나의 전략이었는데요. 자기소개서에 기업금융이 하고 싶다고 적었기 때문에 기업금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분들이 방문을 해주시는데 간혹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분들도 계세요. 전점에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 끝에 합격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지원 때는 친근함, 친화력만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원 때는 좀 더 차별화시켜 보자는 생각에 퇴직연금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잘 활용을 했습니다. 임원 면접 때 어려운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잠시만 생각할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공손하게 요청을 드리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감점이 아닐까 걱정하시기보다는 한 번 정리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제 외근을 나가려고 합니다. 대출 만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4급 책임자 될 때 보람이 있었고 더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팀장이 될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을 가르치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학자금 제도 제 아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모두들 열심히 해서 꼭 우리 기업은행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이팅! 저는 팀장님과 업체에 도착을 했고요. 업체 담당자분 만나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금 측에서 한 달 전부터 연락을 드리다 보니까 이쪽에서 아마 업무 처리 먼저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이거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연장은 저희가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영수증 요청하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저는 외근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고요. 이제 만기가 도래할 기업 대출들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3주에서 한 달 전부터 연장을 검토를 하는데요. 방문 일정을 잡아야 되기도 하고 제출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금리 감면이 가능한지 검토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하는 편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은행 허성 바람지점입니다. 9월 달에 연장 있으셔서 미리 연락 한번 드렸어요. 보증수 연장도 진행을 해주시고 사업자 등록증이랑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통화 잠깐 괜찮으신가요? 오후 4시가 넘어서 이제 영양원들은 마감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외화 지폐를 마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이 두 개가 있는데 고객님으로부터 받은 돈 고객님한테 드릴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A라는 고객님이 주신 외화 지폐를 B라는 고객님한테 다시 드릴 수가 없거든요.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는 외화 시제를 다 세고 왔고요. 생 숫자를 엑셀 파일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전산에다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맞았습니다. 남은 업무 마무리 잘 하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를 마무리하고 방금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 공단점포 행원의 하루를 영상에 담아 보여드렸는데요.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3년 전 입행을 준비하던 제 모습이 잠깐 떠올라서 조금 떨리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